안녕하세요. 맘 ASMR 입니다. 제가 ASMR 영상을 만든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줌 H6 녹음기라고 해야 할까요? 마이크 이건 1주년 기념으로 아기아빠한테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마이크가 앞에 있으니까 되게 거대하네요. 아주 좋은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오늘은 이 줌 H6를 가지고 여러가지 소리를 테스트할 겸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그리고 새로운 것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짠! 이건 멜론이에요. 제가 멜론을 아주 좋아해요. 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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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롬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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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를 세워놓으니까 사물소리가 잘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하나는 한 번 더 다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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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찍고나서 아기아빠랑 메론 먹으러 갈거에요. 테스트니까 너무 길게 하지는 않을게요. 두번째로는 핸드폰 모조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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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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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휴대폰 보조배터리는 코끼리꺼에요. 개조국, 충국 디자인은 한국에서 머리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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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카톡 지갑인데 이건 제가 카드 가봤죠? 고등학교 때부터 썼던 거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왜 이렇게 지갑하면서도 귀하군 입술 diagnostics 동그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실 요즘에는 지갑을 잘 가지고 다니지않는 않아요. 연금을 많이 안써서. 휴대폰 케이스 뒤에다 카드 몇 장 넣고 다니는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 때 용돈 모아서 산거라서. 뭔가 되게 의미가 있고 아끼는 지갑이었어요. 랩핑은 이걸로 마지막이에요. 저는 양장노트를 정말 좋아해서. 학교 다닐때는 노트 사모으는게 취미였어요. 이것은 일기장이에요.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빼고 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육아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일과를 자세히 기록해놓는 편이라서. 사실 일기라기보다는 일지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날 그날 그날에 있었던 일보다.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런 것들에 치중해서. 일기를 쓰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기장을. 두 권. 두 권 넣고 쓰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럴 여력이 안되네요. 일지 쓰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이 노트는. 옷체크 디자인. 그래픽스. 에서 만든. 노트입니다. 디자인이 다양해서. 여러 종류 사놓고. 몇 년째 쓰고 있어요. 몇 년째 쓰고 있어요. 몇 년째 쓰고 있어요. 여러 종류 사놓고. 몇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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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 작년 이맘때 무슨일이 있었지? 그런거 갑자기 궁금해질 때 저만 궁금한가요? 아무튼 그럴 때 아주 유용해요. 탭핑은 여기까지 하고요. 브러싱을 좀 해볼까요? 브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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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러쉬는 관리를 잘 해줘요. 오래 쓸 것 같은데도 화장을 자주 안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관리를 잘 못해주고 있어요. 미안하다고 좀 H6는 확실히 저 쿠폰이 쉽지 않겠네요. 로드마이크 물어보죠. 줌 H1을 오랫동안 썼는데도 뭔가 어색한 느낌 조용히 하다 마이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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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모공 브러쉬 큰 거 샀더니 세트로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rush, brush. brush, brush. brush, brush. 두껑 여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잘 들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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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향이 나서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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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세럼이에요.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 더마 포뮬러 토닉 세럼 세안을 세안하자마자 바라고 있어요. 세안하자마자 바라고 있어요. 점점 더 건조해져서 신경을 조금 더 쓰고 있어요. 물도 많이 마시고 스포이드 형태라서 스포이드 형태라서 스포이드 뭔가 위생적인 느낌 근데 금방 쓰더라구요. 근데 그니스프리 지금 이게 れазлич 나 alumni 여러분들 스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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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이드 족집게 족집게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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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집게는 별로 그렇게 쓸 일이 많지는 않은데 한번씩 한번씩 있으면 좋겠다 그런 데가 있죠 갓이 박혔을때나 갓이 박혔을때 이끝이 잘 다물려야되는데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손톱깎기 세트 그런 곳에 들어있는 집게들은 뭔가 잘 안집히는 느낌이에요 쪽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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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섯 라텍스 장갑 소리를 유난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개개인의 팅그리자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아까 그 스포일러를 사용했어요. 사이드 소리. 유리끼리 부딪혀서 나는 뭔가 물기있는 소리. 좋아합니다. 목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을까요? 다음번에는 로드마이크를 옆에 놓고 마이크 3대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봐야겠네요. 마이크 4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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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봐야겠죠. 마이크 4대를 찍어봐야겠네요. 마이크 4대를 찍어봐야겠네요! 이 러텍스 장갑은 100개 정도 넣어서 상자로 파는게 있어서 그걸 샀는데 꽤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어블루잉 소리 좋아하는데 그 전둥 소리 내지 않는게 참 쉽지 않죠. 특히 이 윈드스크린 벗기고 소리내는건 참 어려워요. 이 윈드스크린 벗기고 소리내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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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윈드스크린 벗기를 구입한다고 전문 Mo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듣고 싶은데 1년이 되었는데도 말주면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딱히 없으신 것 같긴 하지만... 듣고 싶은데요. 듣고 싶은데요. 듣고 싶은데요. 듣고 싶은데요. 듣고 싶은데요. 듣고 싶은데요. 너무 맛있어 이제 다시 조금 세워서 이번에는 이팅 사운드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오리온 밀크카라멜이에요 원조라고 써있네요 이번에는 오리온 밀크카메라멜 오리온 밀크카메라멜 카라멜을 즐겨먹는 편은 아닌데 이건 한번씩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네 좋아요 이빙 사운드 들려드린다고 해놓고 하나만 먹어볼게요. 이빙 사운드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주 깊은 맛이 나네요. 밀크카라멜도 맛있는데, 저는 그 단콩카라멜 그걸 더 좋아해요. 먹을 때 자꾸 호두주름이 생겨서 신경쓰이네요. 턱이 짧아서 그렇대요. 두번째로 먹어볼 것은 이거예요. 제가 요즘 먹고 있는 견과류 입니다. 요즘에 이것저것 많이 나오잖아요. 브라질노트 이런 것도 있고, 이름이 특이해서 사봤어요. 근데 오메가3가 많아서 내장지방에도 좋다고 하고, 혈관에도 좋다고 하고, 이래저래 좋다고 해서 좋은게 좋은거지 하면서 먹고 있어요. 근데 하루에 많이 먹으면 안좋다고 해서 갯수를 세서 먹어요. 하나 먹어볼께요. 감사합니다. 트와이스가 바라보는 곳도 많이 나왔어요. 까르바이는 용돼랄상 되게 고소해요. 하나 더 먹을까? 이게 잘못 씹으면 이렇게 무슨 동구장 같은데 신발이 끼깃하는 그런 소리가 나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몬드가 더 맛있어요. 이팅 사운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가장 해보고 싶었던 걸 하겠습니다. 이걸 가장 해보고 싶었어요. 이 영상은 간질간질 간지럽게 전에 귀청소하면서 단어반보이달라는 말씀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간질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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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털 솜털 음악도 한번 해볼까요? 새소리가 안나서 신기해요 로드마이크는 아무래도 로드마이크는 아무래도 새소리가 안나서 조금 그랬거든요 신기하다 시원하실까요? 이따가 문화에 들려 문화에 드라이크는 문화에 문화에 귀청소는 참 누가 처음 생각해낸건지 처음 듣고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면봉도 짧게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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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지 소리 들리세요? 많이 간지러우셨겠네요. 꽉 차있네요. 시원하시죠? 여기까지 여러가지 소리들을 한번 해봤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소리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좀 더 길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1년간 제 채널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힘나는 데까지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안녕